안녕하세요. 어서 오십시오. 어디로 간가요? 아, 안옥시장으로 갑시다. 얼마나 걸립니까? 30분 걸립니다. 아, 너무 가워요. 이 날씨가 더워서 죽겠어. 네, 맞아요. 거기에 무슨 상입니까? 아, 다음 주에 친구 생일이 있어서 친구 한 해 서부로 주라고 합니다. 그곳에는 값이 좀 비섭니다. 근데 난 그곳 안 해서 사게 반은 가게로는 압니다. 3층에 있습니다. 그래요? 감사합니다. 잠 안 해요. 손님 어디에 세워드린가요? 아, 여기 서처 앞에 세워주세요. 엄마예요? 10만 원이에요. 여기 있어요. 많이 충분해요. 고맙습니다. 안녕히 가십시오. 네. 세상에 although